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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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는 그거 풍선인가? 풍선인형 추고 너무 더럽지않아 이거는? 어서오세요 오늘 문 열었습니다 이모님 이모님은 제 형님한테 말아주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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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크기 차이나서 그러지 같이 미니미니 하실래요? 같이? 아이 좋아 좋아 최신 트렌드 어 꽤 못생겼어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러시안 룰렛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거고요 일단은 저 첫번째 힌트 나갑니다 은행 내 distintos 잠깐만 얘 따라가 얘 얘 얘 따라가 ㅋㅋ 여기서 페이크 한번 써주고 어 페이크 써요? 페이크 쓰냐고? 은행이 어디야? 은행 여기래요~~ 여기요!!! 여기요!!!!! 준석 왜이렇게 오~~ 이러시면 안됩니다 어! 봐! 누가 사는다고? 누가 사는 거 없던 차들 들어가지 죄송한데 여기 고객분이 마유행이에요 야할게요 저 잠깐 진행변 걸려서 진행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 처음에 주지 마시고요 저기를 기회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따로따로 찾아가서 힌트 좀 주세요 나왔습니다 너 나와 이 새끼야 너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니요 전동님 저 사람한테 진심이 없어요 맞아 이 새끼 진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진심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죠 올라가봐 위에 빵대기 한번 흔들어봐라 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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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요 어 다 Enlightened 지누 πα이잉 지누 지누 진우바이 zwy 이런게 나아보셨죠? 아 이거 총을 맞은게 핸드폰이 안좋으면 처음에 죽을건데 맞습니다 세팅 1시간하고 2분 컷나는건줄 알고 아니 무슨 10분의 1이라며 어 맞아 아니 10분의 1이라며 2발 다 맞았어 지금 출발 진행위원님 여기 빠져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야 진행전 하면서요 죄송한데 점프time 이거 세팅금 구울 때 들어가면 사회자라 이랬거든요 하핰핰핰핰ㅎ 머리들면 머리쓰렸는데 다른 머리를 쓰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무경행이에요 잔머리 해 머리가 큽니다 이쪽이 맞어 이쪽이 맞어 더 맞어 원피스는 어디어신 원피스는? 배? 아... 나 어딨는지 알아 나 어딨는지 알아 어딨는지 알아 아니... 힛도 알고 싶어? 나만 안죽인다고? 아닌데? 어디였지? 이분님 같이 가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 근처에 있었는데 어디지? 네 알려주면 안돼요 알려주면 우리 양학당이요 알려주면 안돼요 아... 오케오케 어딘데? 문 열어 여기 문 열어 아니 파도 올라가 바보야 파도 밟고 올라? 웃음 발굴가 블로그 저거랑 닮은거야 배? 배를 지금 안에 있잖아 아니 저거 배잖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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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아직 고인물 무빙하려고 하시네 아하하 수고리 잠깐만 이 옆에 옆에 저기있다 저거다 저거다 저거 빨리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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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흐 저기 안에 계신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거래합시다 누구요 삼친누구요 거래하자 거래하자 아 뭐해 야 이보라고 불러도 되니까 뭐해 거래하자 야아 총 찾으면 죽었다 진짜 총 찾으면 죽었다 기다려 파고들어갈려고 몰라 이거 혹시 뭐여 어 으흐흐흐흐흐흐 beef 아하! мн 희흐흐흫 이게 뭐야 몇 File 아하하핳핳ㅎㅎㅎㅎㅎ 아이씨 핑난거야? 에 핑났습니다 으아앜... 어ㅓ 시공에 폭풍 시공은 너무 좋아 으아....... ㅋㅋㅋㅋㅋ hmmmm measurement 안보이는데 저거 뭐지? 살려줘 살려줘 예윤님 예윤님 살려줘요 예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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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살려줘요 예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공의 폭풍 여기 말고 더 있습니꺼? 아니 이사람아 왜 힌트를 자네가 듣고 말인가 맞아 맞아 다음부터 유배를 보낼겠네 뭐지? 여기는? 뭐지? 뭐... 시공의 폭풍을 정말 최고야 후으으 하하하하 여러분 열심히 찾고 계 시네요 etc 나 대지야 너 나와 어? 흐흐흫흐흫흐흫 너 나와 흐흫흐흫 흐흫흐흫흐 상을 나와 흐흐흐흫흫흐흐흫 흐흐흐흫 흐흫흐흐흫흐흫흐흫흐흫흐흐흐흫흐흫흐흐흐흫흐흫흐흫희 여기 제가 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빠젠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 면담을 해보자 다시 뭐라고.. 내가 뭐라고? 돼지요! 돼지라였어요! 어? 돼지라였다고? 돼지라였어요! 자..뭐? 코칭 잘 봤어요! 아 일단 그래 들어가 봐 감사합니다. 가만히 사십니다. 고맙습니다. 치킨콘 나와. 왜 그러세요? 치킨콘 나와. 코칭 뭐라고? 이 뭐.. 그럼 올라가자! 누님! 아 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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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 말고 좀 더.. 좀 더 듣기 좋은 말 있잖아. 도와나! 여러분들! 자기의 양심을 믿으십시오. 자기의 양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도와나! 도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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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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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з암! 여ê!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